오늘은 제가요. 이름을 적어봤어요. 신초맨이라고 해요. 그리고 살짝 색깔만 변하면, 건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다가 숙소하고, 미나리를 살짝 넣은 겁니다. 함께하고 숙소를 같이, 도우를 넣을 건데요. 그리고 양파도 이제 곱게 다져줄 거거든요. 일단 당장에 설탕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대신했지만, 이제 먹기 좀 크기로. 좀 많이 입혀주시는 게 좋아요. 다들 좋아해요. 고추맛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늘도 좀 넣을 거거든요. 구멍 안 내주면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1분은 굴려주시고요. 그다음에는 30초, 30초 나눠 두 번에. 다섯 번에. 이제 저희 치즈 전혀 아름다워